오늘은 옥탑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500에 40이에요 신축 첫입주는 아니고 세입자분이 만기 전에 진타 빼고 퇴실하는 상태인데 500에 40에 5평은 넘어 보이거든요 분리형이고 나쁘지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지금 손님은 보증금이 조금 더 높아서 보증금 조율은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주인한테 물어보기 전에 그 손님이 마음에 들어야 한번 부탁을 하든 말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500에 40 치고 괜찮네요 물론 첫입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살고 지금 1년 안되고 나간 상태 풀옵션 옥탑방 500에 40 천장 뭐 기울어지거나 이런것도 없구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500에 40 치고 분산 Producer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.